진짜가 나타났다 네 안녕하세요.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우연두 역할을 맡은 백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공택 역을 맡은 안재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모드기 한 번만? 네 좋아요.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장세진 역을 맡은 배우 차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김준하 역을 맡은 정의재입니다. 네 여기는 진짜가 나타났다 포스터 촬영 현장이고요. 현장 분위기 정말 화사하고 따뜻하고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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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기차고 뭔가 명절 느낌 나네요. 포스터 촬영을 시작하니까 왠지 드라마가 곧 시작될 것 같은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딱히 루틴은 없는데요. 그래도 붙지 않기 위해서 전날 운동하고 공복으로 와서 보통 사진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. 이런 옷을 또 언제 입겠습니까? 바닷가에 너무 창피하다. 아침 일찍 헬스장에 가서요. 런닝머신을 뛰고요. PT를 받고 그렇게 옵니다. 운동 청소 된 거예요? 이거 하시죠. 아니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. 안 돼요.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아몬드 밀크 쉐이크를 먹으면서 왔습니다. 기분 좋아지라고. 원래는 운동을 항상 먼저 하고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지는 못했어요. 그래도 많이 걷고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 좋아요. 아 이쁘다. 생각을 하Shawn을 위해 101원에 rhythm 기대되는 운동이 압니다. Buddhists Thanksgiving ush Wild System 이 방에서 골반을 많이 밟아 봤습니다. 어머 진짜가 나타났다 포스터 촬영 끝 수고하셨습니다